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낙동강 지류인 한천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한천 제방 안쪽 길 옆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이름을 잃어버린 절집은 떠나고 이제는 새들만의 놀이터가 된 이곳 돌로 만든 부처님은 겨우 마을 이름을 빌려 동본리 석조여래입상이라 불린다 전체 높이 3미터 46센치 하나의 화강암을 통으로 조각한 통일신라 후기의 장대한 돌부처님 부처님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네모진 풍만한 얼굴 길게 감은 눈과 입가에 흐르는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 둥근 대좌에는 납작한 꽃잎이 화려하고 동본리 부처님의 앞쪽에는 높이 4미터의 3층 석탑이 햇볕을 마주하고 서 있다 3층 석탑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황상을 기단의 내면에 조각해 놓았다 몸돌이 줄어드는 비율과 지붕돌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3층 석탑 통일신라 후대에 만들어진 3층 석탑 앞에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국이 남아 있다 예천군의 도심에서 공사 중인 국보급 유물인 개심사지 5층 석탑을 만난다 올해 4월이면 새로이 단장된 5층 석탑을 볼 수 있다 한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5층 석탑만이 홀로 사라진 절집을 묵묵히 기다리며 서 있다 개심사지 5층 석탑은 특이하게도 탑의 조성 시기와 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탑에 새겨져 있다 명문에 의하면 이 공사에는 만여 명의 인원과 소 천여 마리가 동원되었다고 적혀 있다 개심사지 5층 석탑에는 12지 신상과 8부 신중상, 인왕상 등 세 종류의 수호 신장상들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보기 드문 귀한 탑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5층 석탑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약 없는 빈 약속만 남긴 절집이 떠난 이곳에서 쓸쓸한 옛 기억의 빈털을 지키는 부처님과 떠난 절집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는 석탑을 만난다 그동안 가진 석탑을 만난다 그동안 가진 석탑을 만난다 그동안 가진 석탑을 만난다